삼성과 TSMC 간 반도체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쟁의 핵심 키워드는 역시 수율입니다. 반도체의 수율은 웨이퍼 한 장에 설계된 칩의 최대 개수 대비 생산된 양품 칩의 수를 백분율로 나타낸 수치를 뜻합니다. 높은 수율을 얻기 위해서는 공정장비의 정확도와 근린룸의 청정도, 공정조건 등 여러 재반사항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수율이 중요한 이유는 업체 간 기술력의 간격이 빠르게 좁혀지고 원자재 값은 상승하는 상황에서 투입한 원재료 대비 높은 산출량이 나오는 업체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율은 그 회사의 기술력을 평가하는 척도입니다. 그런데 최근 삼성전자와 TSMC의 수율이 공개되자 시장은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먼저 삼성은 차세대 제품인 3nm에서 수율이 최대 70%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발표한 새로운 보고서에 세계 반도체 업계의 시선이 쏠렸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자사 기술 전문 물로구에서 3nm 수율은 최대 70%에 달하며, 4nm 공정의 수율은 5nm 공정과 비슷해질 정도로 안정화되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삼성이 이처럼 자신들의 반도체 공정 수율 상황을 외부해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3nm 양산도 시작했지만 현재 주력 생산 공정은 4nm입니다. 2021년 처음 선보인 삼성전자 4nm 초기 버전은 상영화 이후 수율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는 최대 고객사였던 미국 퀄컴이 대만 TSMC로 이달하는 결과까지 초래했습니다. 삼성은 또 갤럭시 S22의 자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반도체 엑시노스 2200분을 탑재하려 했지만, 이 또한 수율 문제로 퀄컴의 스냅드래곤 8분 반도체로 전량 교체되는 굴욕을 맛봤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4nm 수율이 정상 궤도에 진입하면서 생산 능력을 안정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알려집니다. 업계에서는 라이벌 TSMC를 상당 부분 따라잡았다고 분석합니다. 수율의 안정화가 이뤄지면서 삼성전자는 굵직한 대형 고객사 재유치에도 성공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미국 AMD가 삼성 파운드리의 4nm 공정에서 차기 프로세서를 생산하기로 결정한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기에 더해 삼성전자는 4nm 3세대 공정으로 구글의 스마트폰 픽셀 8의 텐서 3분 칩을 이탁 생산할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삼성이 그간 수율 문제로 어려움을 겪자 경쟁자들은 차세대 반도체 제품 3nm GA도 삼성의 기술을 깎아내렸습니다. 삼성이 공정에서는 TSMC를 앞섰지만 수요자에게 공급할 수율이 낮아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며 삼성을 폄하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억측을 잠재우듯 삼성이 자사 보고서를 통해 3nm 공정에서 수율이 70%에 달한다고 밝힘으로써 세간의 평가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삼성은 이미 품질 검증을 위해 다양한 고객들에게 3nm 프로토타입을 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반면 지난해 말 3nm 양산을 시작한 TSMC는 아직 일정 수준의 수유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TSMC가 빠른 시일 내 3nm 공정에서 애플의 M3 칩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애플이 삼성으로 갈아탈 수 있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TSMC의 결정적인 문제가 최근 공개됐습니다. TSMC의 3nm 웨이퍼의 가격이 2만 달러에 달할 것이란 소문이 돌고 있어 애플이 제품 선택을 놓고 망설이고 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이 매력적인 가격을 제시할 경우 애플이 굳이 TSMC를 고집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TSMC의 웨이퍼 가격이 생각보다 너무 높은 것 같은데요. 분명 수율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전 그간 TSMC가 감추던 수율 정보가 유출됐는데 그 결과는 생각보다 처참했습니다. 얼마 전 팁스터 레베그너스가 트위터를 통해 다음과 같은 발언을 남겼습니다. TSMC 3nm 수율에 관련해 애플 경영진 회의 녹취록이 공개되었는데 여기에서 3nm 수율이 최대 63%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삼성과 TSMC의 수율은 거의 같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가 예상보다 수율을 빠르게 회복했다. 실제로 처참한 수율 때문에 TSMC의 반도체 생산을 맡긴 고객사들은 신제품 출시까지 연기되는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 애플의 차기 M3 칩셋이 탑재된 맥 및 아이패드의 연내 출시가 어려울 수 있다는 루머가 전해졌습니다. 팁스터 네베그너스, 골뱅이 택 네베이 역시 트위터를 통해 올해에는 M3 맥 또는 아이패드가 없을 것이라며 TSMC의 3nm 수율 문제로 애플이 M3 출시를 내년으로 연기했다고 주장했는데요. TSMC의 3nm 수율 문제는 최근 외신을 통해서도 전해진 바 있습니다. 이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TSMC의 현재 3nm 수율이 약 55%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애플은 M3 뿐만 아니라 하반기 아이폰 15 프로 라인업에 탑재될 칩셋도 3nm 공정으로 제조할 계획인데요. TSMC 3nm 수율이 절반 수준이라면 애플은 우선 A17 바이오닉 물량을 위해 M3의 3nm 공정 도입을 미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TSMC 때문에 애플의 신제품 출시가 늦어진 겁니다. 이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탈 TSMC를 선언하는 기업들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TSMC의 아성에 조금씩 균열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전자전문 매체 WCCF테크는 AMD의 신형 노트북 CPU 라이젠 7040분 출시 시점이 기존 3월에서 4월로 늦춰졌다고 보도하면서 그 이유는 TSMC가 납기 일정을 예정대로 맞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AMD의 라이젠 7040분은 TSMC의 4nm 공정을 활용해 생산되는 CPU입니다. 하지만 TSMC의 첨단 파운드리 공정의 고객사 주문 물량이 극증하면서 수요 대응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AMD에서 앞으로 출시하는 신형 반도체 출시 시기가 계속 늦춰질 가능성을 고려해 삼성전자의 4nm 파운드리를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AMD는 그동안 TSMC와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모두 활용해 왔지만 4nm 등 첨단 공정을 활용하는 반도체는 TSMC에만 위탁 생산을 맡겨 왔는데요. 하지만 고성능 CPU와 그래픽 처리 장치, 인공지능 반도체 등의 수요가 급증해 TSMC가 물량을 모두 소화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되자 삼성전자가 중요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이 이렇게 AMD와 퀄컴 등 대형 시스템 반도체 설계 기업을 첨단 파운드리 고객사로 확보한다면 다른 고객사들도 뒤를 따라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위탁 생산을 맡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1위 자리를 차지하며 갑질을 해온 탓인지 눈치가 없어진 걸까요? 이처럼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TSMC는 미국의 심기를 거스르는 실수를 하고 맙니다. 가뜩이나 고객들이 삼성으로 이탈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기업들에게 엄청난 가격 상승을 발표한 것입니다. 대만 디지타임스는 최근 TSMC가 미국산 반도체의 가격을 최대 30% 인상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TSMC에서 2024년 하반기 양산에 들어갈 예정인 미국 애리조나 공장의 생산을 앞두고 고객사와 협상을 시작했는데 최대 30%의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한 겁니다. IT 매체 돔스 하드웨어는 상당수 미국 페비스 업체들이 TSMC와 가격 협상을 하고 있으며 일부는 비용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삼성전자로 주문을 돌리는 걸 고민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AMD, 퀄컴은 이미 삼성전자의 물량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엔비디아는 인텔 파운드리와 손을 잡는 걸 고려 중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TSMC의 가격 인상이 현실화하면 비용 부담을 느끼는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 등으로 물량을 옮길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로선 반격의 기회를 잡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TSMC의 이 같은 움직임은 바이든의 칩스법에 대항한 것입니다. 반도체를 반드시 미국에서 생산해야 한다면 미국에서 생산한 반도체는 비싸게 받겠다며 맞선 것입니다. 또한 미국 정부와 대립하기는 어렵지만 미국 기업들에게 가격을 올려받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사실 논리는 맞는데 시기가 영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 칩스법은 삼성전자보다 TSMC에 상당히 물리하다는 분석입니다. 당장 삼성 입장에서는 TSMC 덕분에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가격 인상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가격을 융통성 있게 조절해 TSMC의 고객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타 삼성은 벌써 시스템 반도체 수주 100조를 넘겼습니다. 4년 전 저희 채널 초창기 시절 삼성전자가 130조 원을 들여 시스템 반도체에 투자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 있습니다. 당시 삼성은 비전 2030 발표에서 반도체 분야의 133조 초대박 투자를 결정해 세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시스템 반도체 수주 100조를 넘긴 것입니다. 삼성이 경제 업체들에 비해 유리한 또 한 가지 이유가 바로 압도적인 현금 자산입니다. 삼성의 현금은 현재 100조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쟁자인 애플과 TSMC가 60조, 마이크론이 10조의 여윳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을 보면 삼성의 100조 실탄은 그야말로 대단한 우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폭락하는 등 팍팍한 경영 환경에 봉착했는데도 물구하고 삼성이 대규모를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현금성 자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도 설비 투자를 지난해 수준 즉 53조 원대로 이어갈 계획인데요. 미국 마이크론은 올해 설비 투자를 30% 이상 축소한다고 밝혔으며 TSMC도 올해 시설 투자액을 지난해 대비 최대 11.8% 줄인다고 발표한 것을 몰때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삼성의 저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우위를 바탕으로 삼성은 머지않아 TSMC를 압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전 세계를 발칵 뒤집을 엄청난 중대결단을 내렸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이 한국의 선을 넘어도 한참 넘는 도발을 걸어왔죠. 중국 대사가 한국이 중국이 패배한다에 배팅하는 순간 망하게 할 수 있다는 섬 넘는 발언은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을 극도로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중국을 완전히 숙대받으러 만들어 놓을 엄청난 한방을 발표뿐만 아니다. 즉각 시행해버리자 중국이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한국의 너무나도 강력한 반격에 시진핀이 한국에 파격적인 제안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외신들은 한국이 대반전을 만들어 초대박이 난 상황이라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반전이 만들어졌길래 이렇게까지 난리가 난 것인지.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가지고 완전히 놀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한국을 향해 미국의 바라는 배팅은 좋지 않다 나며 강하게 압박했고 중국도 주한중국대사를 통해 한국이 중국에 바라는 배팅을 하는 순간 중국의 대규모 보복으로 한국을 숙대받으러 만들어 놓을 것이라 겁박했습니다. 심 대사는 지난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이각에서는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데 배팅을 하고 있다면서 단언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중국의 패배에 배팅하는 이들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표현을 따라 한 듯한 심 대사의 발언은 미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자 한국의 탈중국화 호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심 중국 대사는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편에 서줄 것이라 생각하고 직접 찾아갔지만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신하이밍 중국 대사의 무례한 발언을 들은 뒤 곧장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태도들은 마땅치도 않다. 그러면서 한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중국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협력하면서도 이러한 중국의 잘못된 정치적 공세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 선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강력한 반격에 중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수억 명에 달하는 중국 네티즌들은 신하이밍 중국 대사가 한국을 잘못 건드렸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국제적으로 대망신만 당했다며 중국 정부를 강하게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고 중국 정부에 대한 중국 국민들의 비난이 급격히 악화되자 시진핑은 너무나 충격적인 일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통제와 처벌을 대폭 강화한 중국이 근거리 무선 파일 공유 서비스인 에어드롭, 에어드라프과 블루투스 실명제 도입에 나섰습니다. 중국을 욕하고 한국을 칭찬하는 중국인들을 자반해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규정은 무선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자의 신원정보 등록을 의무화했으며 불법 정보를 개시, 전송하거나 불량 정보의 생산, 곡제, 배포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규정한 불법 정보나 불량 정보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즉 중국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모두 삭제해버리고 반복적으로 한국 또는 미국을 찬양하고 중국을 깎아내리거나 하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인터넷에 개시하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sns와 인터넷 플랫폼을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중국에 관련 자료와 데이터를 모두 제공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즉 중국이 14억 중국인들의 사상 검열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고 특히 한국과 미국의 호의적인 생각을 가진 중국인들을 모두 색출하여 처벌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서운데요. 작년 10월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한 제 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당대회를 앞두고 상하이에서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아이폰의 에어드롭을 이용해 시 주석을 반대하는 이미지를 유포한 바 있습니다. 한 달 뒤인 작년 11월 애플은 에어드롭 기능의 최신 버전을 업데이트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정보를 배포하는 서비스 시간을 10분으로 제한했습니다. 주변의 부특정 다수에게 파일을 보내려는 이용자는 10분 동안만 파일 전송이 가능하고 10분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그 파일을 받을 수 없게 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중국 당국의 압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한국과 미국에 대해 호의적인 발언을 한 중국인들을 모두 색출해내기 위해 대대적인 검열 작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지영 개명대 교수는 우리나라 사이버 공간은 이미 중공에 잠식당한 상태다. 중공은 인터넷 카페, 그 중에서도 특히 맘카페 운영에 대대적으로 개입하고 있는데 많을 때는 4천만 명, 보통 때는 3천만 명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댓글 작업에 동원한다. 이걸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만 1,500만 명 정도 나며 이렇게 대규모로 투입되다 보니 온갖 가짜뉴스와 가짜 정보가 판치고 우리가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을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중국도 모자라 이제는 한국에까지 이렇게 댓글 부대를 동원해 한국에서 가짜 뉴스를 대대적으로 퍼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갑자기 아이폰의 에어드롭까지 금지하며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검열을 시작하자 글로벌 최고의 기업들이 중국을 한방에 손젓해버리더니 한국에 모두 옮겨버리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올 들어 5월까지 외국인 직접 투자, FDI 신고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40% 급증의 역대 최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대대적인 보복과 사상검열을 시작한 직후에 발생한 일이라 외신들은 기사 제목을 한국을 잘못 건드린 중국, 중국이 한국을 건드린 최후 등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신고된 FDI 투자액은 107억 3천만 달러, 약 13조 9,600억 원로 일터부터 5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이 말도 안 되는 사상검열로 기업들이 사실상 중국에서 사업을 할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자 중국을 탈출해 다른 나라로 옮기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은 2차전지, 반도체 둠첨단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관련 글로벌 기업들이 잇따라 한국행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부터 충남 아산시에 생산공장을 짓고 있는 영국의 반도체 공정용 진공펌프 생산기업 에드워드 측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우수한 제조업 중심 인프라와 인력을 갖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면에서 한국을 공급기지로 선택했다. 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 FDI, 가 올 들어 지난달까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은 글로벌 기업들의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에 따른 것입니다. 차이나 플러스 원은 글로벌 컨설팅 기업 커니의 2021년 보고서에 둥장하는 용어로 중국 진출 기업들이 대중, 대중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다른 아시아 국가에 추가로 생산기지를 두는 걸 말합니다. 당초 글로벌 기업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산 당시 중국이 국경을 봉쇄한 제로 코로나,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이런 전략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첨단 산업에서 미국의 중국 견제가 강화되면서 공급망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중국 이외의 시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탈탈, 중국을 꾀하면서도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을 완전히 포기하기 힘든 기업들이 한국으로 몰려오는 것입니다. 김태영 코트라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는 미국의 대중 견제로 첨단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제조 기술을 가진 한국의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차이나 플러스 원수 외국으로 부상하는 건 중국 시장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다 첨단 산업에서 우수한 인프라를 갖췄기 때문입니다. 2년 전 울산의 수소 충전소를 세운 미국의 산업용 가스 생산기업 에어프로덕츠 측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에 있는 핵심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데다 높은 위기 대용 능력을 갖고 있어 투자처로서 매력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이 코로나19 확산 당시 문재인 정부가 글로벌 위기 국면에 포화적으로 대응한 점도 신뢰를 높이는 요인입니다. 반도체 공정형 진공 펌프를 생산하는 영국 기업 에드워드 관계자는 지난 3년간 팬데믹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닥쳤음에도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유연하게 대응해 한국을 세계 최고의 투자처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을 향한 한국의 반격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현재 전 세계 리튬광산과 히토류를 싹쓸이해 전 세계 공급망을 장악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막대한 돈과 인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국이 히토류와 리튬광산을 장악하지 못하는 순간 중국은 망해버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세계 10대 자원부국으로 유명한 몽골과 손을 잡고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친한 국가로 매우 유명한 몽골이 세계 최고의 채굴 기술을 보유한 한국이 몽골에 있는 모든 광산을 전부 개발해달라는 것입니다. 몽골에는 2차 전지의 핵심 재료인 리튬 뿐 아니라 중국이 무역전쟁을 할 때마다 무기로 꺼내 들고 있는 히토류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단숨에 초대박이 난 것이죠. 실제로 얼마 전 배터리 아저씨가 일했던 금양이 몽골 법인 주식 523억 원어치 취득하여 지분율 40%를 획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취득 목적을 기존 광물 개발 및 리튬 탐사 개발이라고 밝혔죠. 중국이 큰일 났습니다. 사상 최초로 국가 파산 위기에 내몰리게 된 중국. 그동안 숨겨왔던 진짜 위기들이 드러난 것인데요. 너무나도 큰 충격에 중국인 부자들 수십만 명은 이미 다른 나라로 이민을 준비했고 중국 전역에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며 시진핑 물러나라 를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시진핑은 이번 중국의 위기를 잠재우기 위해 회생양으로 한국을 선택해 한국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적국으로 지정하고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들을 벌이기 시작했는데요.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이 중국을 한방에 잠재울 엄청난 것을 공개했습니다. 미국도 한국의 역사상 최초로 이것까지 보내 힘을 실어주었는데요. 중국을 한방에 숙대받으러 만든 한국의 비장의 카드는 무엇인지 중국 부동산의 뇌관이 터졌습니다. 중국 최대 규모의 부동산 기업 중 하나였던 헝다그룹이 파산한 지 2년 만에 중국의 최대 규모 부동산 개발 기업 완다그룹의 파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지 매체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완다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완다 상업관리 집단은 오는 23일 채권 4억 달러 약 5,048억 원 만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소 2억 달러가 부족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완다그룹의 주요 자회사 채권 가격이 전날 23.4% 똥락한데 이어 어제 18일 도 8%가량 떨어졌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은 완다그룹이 빚을 갚지 못하고 파산할 것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S&P는 달에 난다 상업관리 집단에 대한 장기체 신용 등급을 비비해서 B플러스로 하향했습니다. 이번 달러 채권은 원금 상황을 연기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없기 때문에 제때 갚지 않으면 파산이 확정입니다. 완다그룹은 최근 중국의 부동산 경기 둔화 속에 유일하게 버틴 중국 대형 부동산 회사였는데요. 이번에 완다그룹마저 파산하게 되면 중국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중국 국내 총생산 GDP의 20% 넘게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부동산이 망가지면 역사상 한 번도 보지 못한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킬 전망입니다. 중국 경제가 완전히 박살나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전 세계 경제가 심대한 파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기관들은 완다그룹의 파산 여부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역사상 최악의 위기에 내몰리자 중국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 시진핑 물러나라 늘 외치기 시작했는데요. 시진핑은 14억 중국인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한국을 희생양으로 선택했습니다. 한국을 중국의 적대국으로 지정하고 한국에 온갖 보복을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중국이 한국에 했던 보복들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습니다. 중국이 한국과 매우 가까운 산둥성 이위안연의 초대형 새 네이더를 설치해 한반도 전역을 감시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에 배치된 사드 THAAD 레이더에 대응해 한반도 전역은 물론 일본 열도까지 탐지할 수 있는 초대형 장거리 조기경보 레이더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뉴스는 20일 현지시간 상업용 이성업체 맥사 테크놀로지가 촬영한 지난 2월 사진과 2018년 6월 사진을 비교해 한국과 가장 가까운 산둥성, 산둥성에 대형 이상배열 레이더 LPR를 기존 시설 옆에 새로 설치했다고 분석했습니다. LPR는 주로 장거리 발사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하며 조기경보에 활용되며 우주활동까지 감시가 가능합니다. 디펜스 뉴스가 이번에 구글어스에 공개한 사진을 보면 두 레이더는 산둥성 이이아년 해발 700m 정도 되는 산 정상에 위치해 있으며 새로운 레이더는 최근 건설이 완성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이아년은 한국에서 직선거리로 약 5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 매체는 중국이 새로 설치한 레이더가 북동쪽을 향하고 있다며 LPR이 완성되면 한반도는 물론이고 일본과 러시아 극동 지역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LPR는 한반도를 다양한 각도에서 조기 감시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은 최근 한국과 가장 강력한 동맹관계를 맺은 이스라엘도 노렸습니다. 이스라엘과 한국은 미래자율주행 뿐만 아니라 반도체 등 핵심 산업 분야 전반에 걸쳐 역사상 처음으로 가장 강력한 동맹관계를 맺고 전 세계 패권을 함께 거머쥐자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는데요. 중국이 회방 작전에 나섰습니다. 최근 중국이 베냐민 레타냐우 이스라엘 총리를 초청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한 전문가에 따르면 중국이 이스라엘에 한국 대신 중국과 손을 잡고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자율주행 등의 분야의 때권을 잔악하자는 제안을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을 배신해준다면 중국이 이스라엘에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이스라엘산 제품에 대한 수입을 획기적으로 늘려줄 것을 제안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죠.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점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전문가에 따르면 최근 북한을 만난 중국은 미사일을 쏴서 한국에 압박을 가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바로 오늘 새벽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새벽 3시 30분쯤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비행거리와 고도 등 재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 12일 화성 18형으로 추정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지 꼭 일주일 만입니다. 미군 이등병이 고의로 국경을 넘어 남한에서 북한으로 월북했다는 충격적인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견학하다 월북한 미국인은 미군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 WP 와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18일 현지시간 복수의 당국자를 인용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다 무단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한 미국인은 미군이라고 보도했습니다. WP에 따르면 이 군인은 최근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예정이었지만 비행기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한 당국자는 군인이 고의로 월북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군인이 왜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았는지 자의로 월북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현재 그의 행방과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또 다른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CBS는 이 군인은 트래비스킨 이등병으로 징계 사유로 인해 한국에서 미국으로 호송될 예정이었다. 고 전했습니다. 같은 투어 그룹에 속해 있었다는 목격자는 판문점의 한 건물을 견학했을 때였다. 며 이 남성이 갑자기 크게 하하 웃더니 건물 사이로 뛰어갔다. 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뉴욕타임스 NYT는 이번 월북은 지난 2018년 미국 국적의 브루스 바이런 로렌스가 중국에서 국경을 넘어 북한에 들어갔다. 업류된 이후 처음으로 확인된 월북 사례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미국인 대학생 오토 옴비어의 사망 이후 북한을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난리가 난 가운데 한국을 향한 중국의 보복을 지켜봐온 미국과 한국은 중대결단을 내렸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바로 어제 5시간 넘는 긴 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하고 한국의 핵 보유 및 미국이 보유한 핵무기에 대한 한미 공동 운영 전략에 대해 협의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결정권한도 부여하는 등 파격적인 결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북한이나 중국이 핵무기로 한국을 위협하여 국민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보유한 핵무기를 한국이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핵 작전 시 미국의 핵 자산과 한국의 비핵 자산을 어떻게 합쳐서 수행할 것인지 등 확장 억제를 위한 5가지 문야 합의 사항도 공개됐습니다. 미국 측은 확장 억제 공약 실천을 강조했는데 NCG 출범을 개가로 미군 전략 핵 잠수함이 40여 년 만에 부사랑에 입항하기도 했습니다. 커트 캔벨 미국 NSC 인도 예태평양 조정관은 제가 강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NCG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외교에서 거의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라는 점입니다. 거의 냉전 초기 이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정도라는 것인데 의라며 미국이 한국의 사상 최초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파격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등 한국을 그 어떤 나라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한국은 이제 나토가 주도하는 군사 훈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북한이나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할 시 미군뿐만 아니라 나토 역시 개입한다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나토는 한국에서 생산되는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사들여 중국에 맞설 계획이기 때문에 한국 방위산업의 비약적인 발전도 함께 따릅니다. 중국은 중국의 최후방국 사우디 등을 꼬드겨 한국 시장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빼버리고 있는데요. 이 역시 미국이 전부 커버해주고 있습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사우디가 미국과의 관계가 들어지면서 중국과 손을 잡았다. 그런데 중국이 한국에서 돈을 쌓다 빼버리자 사우디도 빼고 있다. 그런데 미국이 최근 한국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면서 이를 상쇄시켜주고 있다. 전했습니다.